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활 단층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일본 열도를 동서로 양본하듯이 뻗어있는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 단층대입니다. 이 활 단층에서는 대지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도 규모가 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에서 야만하시안까지 뻗은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 단층대는 30년 이내에 규모 7.4에서 7.7의 강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30%입니다.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 단층대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남서쪽 약 100km 지점인 후지산 인근으로 뻗어있습니다. S등급으로 평가되는 일본 내 활성 단층은 31개입니다. 이 중 8개 활성 단층의 일부에선 지진 발생 확률이 8%를 넘어서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전보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순서로 보면 나가노현과 야만하시안 사이에 있는 이토이카와 시지오카 구조선 단층대가 가장 위험하고 두 번째는 시지오카 현에 있는 후지카와 구치 단층대가 위험하며 세 번째로 위험한 단층대는 나가노현에 있는 희나구 단층대입니다. 6,434명의 사망자와 4만 3천여 명의 부상자를 냈던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어제 1월 17일로 27주년이 됐습니다. 최근 도쿄 인근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주 제도에서 신발 강진과 화산 폭발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마누아트 피지 통과 파피안 6인인 뉴질랜드에서 해저 깊은 곳에서 강진들이 발생하다가 결국 1월 15일에 통과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하였습니다. 통과의 해저 화산 대폭발은 1월 17일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이틀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아마도 일본인들은 두려움이 커진 상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월 18일 오전 8시 16분에 시주오카현과 아이치현 그리고 나가노현의 경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월 15일에 와카사만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작년 10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올해 약 3개월간 이시카와현 노도지방에서 29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월 15일 발생한 와카사만의 지진과 1월 18일 발생한 시주오카현 아이치현 나가노현 경계의 지진이 이시카와현 노도지방의 29번의 군발 지진과 연결되어서 일본 화산 대폭발과 함께 이토이카와 시주오카 구조선 단층대가 함께 폭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체 화산은 마치 척추처럼 정확히 일본 땅의 중앙의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쇄폭발이 일어날 때는 혼슈지방 중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하는 대한몰이 예측되며 이는 또한 최근 화산 연쇄폭발 중인 큐슈의 스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 화산폭발과 함께 일본의 호카이도의 일부만 남겨놓고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본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